수신결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신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책 있으시죠? 없으셔도 들으시면 돼요 186페이지 먼저 먼저 수신결은요 수신결은 일주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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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교과서입니다 일주교과서 여기에 제가 어떻게든 일지까지 가는 길을 더 넣었죠 일지까지 가는 길을 더 넣었는데 일단 수신결은 정의쌍수가 핵심이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선정과 지혜 쌍운이라고 하죠 쌍운만 되면 됩니다 이 쌍운이 어떻게 되느냐 참나를 찾으면 돼요 참나가 본래 고요 참나가 본래 고요하고요 본래 자명합니다 참나는 본래 알고 있고 자명하게 참나는 본래 고요한 자리 참나를 찾아야만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닦입니다 쌍으로 흐릅니다 또 반대로 참나를 찾기 위해서 선정으로 닦고 지혜로 닦는 겁니다 선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지혜로 아공복공구공을 연구하다 보면 참나를 각성하게 된다 참나를 찾으면 참나에서 나온 본래의 선정 본래의 지혜가 터져 나와서 참나가 온전히 드러나서 참나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일주보살이다 일주라고 하는 건 안주입니다 참나에 안주했다 어디에 안주했냐 참나에 안주했다 일주는 참나 안주입니다 그래서 참나의 고요함이 어느 정도냐 언제 어디서나 참나가 인식되고 참나가 현존한다는 걸 느낄 정도 지혜는 참나의 지혜 참나가 본래 알고 있는 아공복공의 지혜를 나도 같이 아는 거죠 이게 정의 쌍수 정의 쌍수는 결국 뭐냐 참나에 안주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86페이지 한번 볼까요 점수의 연기문을 요약하면 점차 수행을 잘 닦아가야 된다 근데 수행은 어떻게 닦아요 참나를 깨닫는 게 뭐죠 자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는 게 점수입니다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는 게 점수 점수를 하다 보면 참나를 각성하겠죠 도노 도노한 이후에 다시 또 점수를 합니다 도노한 이후에 참나에 온전히 들어앉지 못하면 다시 점수를 닦아서 결국은 참나에 안주하는 그날까지 수행을 해갑니다 그래서 점수 도노 도노 점수 이런식으로 수행을 해간다 그래서 점수의 연기문을 요약하면 요소리는 어떻게 일주보살의 경지로 닦아서 갈 거냐 이렇게 얘기하자면 십신의 초심에서 십신 초심의 이거 아시죠 일주보살 그 화원경 책에는 이거 저기다 적어 놓을 거예요 10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고 십신이 꽉 차면 십주로 넘어갑니다 일주보살이 먼저 된다는 얘기죠 일주 이후 십주 체계로 들어가고 십주가 닦이면 십행 십행이 닦이면 십회양 십회양이 닦이면 십지 십지가 닦이면 불지가 되는 거죠 자 이해 되시죠? 여기 52레벨이에요 총 그런데 이 십신의 단계는요 이제 그 육바람일의 기초 수행입니다 육바람일을 기본적으로 이제 육바람일을 처음 닦아가는 거예요 닦다가 십신 초가 되면 십신의 초심 중에 뭐가 올까요? 이 십주 중에 일주보살이 있죠 일주보살 되기 전에 십신 초에 뭐가 있느냐 해오가 옵니다 해오 그럼 일주는 뭐냐? 증오라 그래요 증득한 깨달음 해오는 이해한 깨달음 그럼 이거 머리로만 이해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참나 체험을 하긴 했지만 참나 체험을 하긴 했지만 개념적으로 아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공복궁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아는 게 더 많지 참나 체험은 약한 상태가 해오인데 그래도 참나 체험을 처음 하면 참나 체험을 했다면 그것도 일종의 도노잖아요 도노 중에 해오를 하는 게 점수를 하다 보면 십신 초에 육바람이를 닦다 보면 뭔가 참나 체험 할 때가 와요 근데 그 참나 체험을 했는데 아직 지혜로도 이해가 안 되고 선정도 안정되어 있지 못하니까 또 선정과 지혜를 포함한 육바람이를 또 닦죠 특히 선정과 지혜 위주로 닦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대로 터질 때가 오죠 그게 증오입니다 그래서 일주보살 되기 위해서 처음에 닦아가다가 참나 체험을 처음 하고 아 이거구나 이게 해오입니다 학당에서는 이걸 몇 급이라고 볼까요 이 해오 단계를 해오가 8급에서 7급입니다 급으로 일주보살 1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10행 10회양 요거는요 학당에서 볼 때는 일주보살 됐으면 바로 이제 일지로 나아가는 단계 그 일지로 나아가는 중에 갖춰야 할 것들이고요 일지 보살이 되면 이제 1단으로 보는 거죠 1단 1지 이해되시죠 일주를 1급으로 해오를 8급에서 7급 8급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고 7급 가면은 확실하게 도노는 했고 참나도 알았고 아공 복공에 대해서도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참나를 잘 놓치기 때문에 참나를 바로 놓치니까 이해도 자명했다가 다시 또 찜찜해졌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점수하면 되겠어요? 선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으면 되겠죠 자 점수의 연기문을 요약하면 십신 초심에서 학당시 고발하면 8급 7급에서 참나 각성하고 아공 복공에 대해서 참나 각성해 있는 동안 이 선정 참나의 고요함을 얻은 동안 참나가 본래하는 그 자명함 아공 복공 구공에 대해서도 인가를 합니다 구공에 대해서는 일부를 인가하고 아공 복공에 대해서는 아 이게 아공 복공이구나 하고 더 자명하게 인가합니다 구공에서 얻는 건 내 안에 육바람일이 있더라 이거는 한 일지보살 가야 제대로 자명하게 인가가 되거든요 하지만 맛은 봐요 그래서 십신 초심에 이미 육바람일도 맛은 보고 아공 복공에 대해서도 인가를 합니다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이게 해오 써있죠? 해오 이해가 더 앞서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한 깨달음이에요 완전히 증득한 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증득했다는 건 안주죠 안주란 말은 아직 안 써요 참나에 안주한 건 아니에요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해오를 보통 참나를 일별했다 그래요 불교나 힌두교에서 같은 표현을 씁니다 참나를 일별했다 그래서 참나를 일별한 뒤에 참나를 맛봤죠 그 뒤에 여기 보조스님께서 지금 원돈성불론에서 얘기하신 건데요 제대로 닦아가려면 제대로 점수라고 하는 거는 도노를 한 뒤에 점수하는 거다 진짜 점수는 도노를 한 뒤에 십신초에서 8급 7급에서 해오를 한 뒤에 참나도 이제 각성했고 아공복공도 인가한 뒤에 그럼 다시 또 흔들리고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지관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몸과 마음의 번뇌가 다하여 일주에 이르게 된다 해오에서 증오로 가게 된다 여기서 증은 증득했다 완전히 내 것으로 자명하게 이해했답니다 이해했다는 그냥 이해했다는 개념이 앞선다 체험보다 개념이 앞선다 체험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참나는 맛봐야 되니까 그래서 개념과 체험 중에 개념이 더 앞서면 해오 개념과 체험이 동등해지면 증득했답니다 정확히 알고 정확히 체험했으니까 증오 이래서 10주 초에 일주보살에 이르게 된다 일주되는 법이 보조스님도 얘기하셨죠 선정의 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자 일주되는 비결은 선정의 힘이 이루어져서 참나 안에 고요하게 머물 수 있고 이해의 장애 지혜의 장애가 모두 없어지면 이거는 아공 복공이 선명히 이해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되던 게 이해됐다 이게 이해의 장애가 없어졌다 그러면 참나도 참나의 현존을 늘 자각할 수 있게 되고 약하건 강하건 늘 현존한다는 걸 알게 되고 아공 복공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이해하게 됐다 그러면 증오, 정애, 쌍운엘, 정애가 쌍으로 굴러가는 경지 자연스럽게 이 경지를 얻어 경지에 들어가게 되니 이후 10주, 10행, 10회양, 10지를 단계적으로 거쳐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등각이라는 건요 11지인데 이미 부처죠 이미 부처인데 11지, 12지 차이 등각, 묘각 차이는요 등각은 이제 번뇌가 다 사라졌다 등각 지혜를 다 얻었다 묘각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찰나죠 찰나의 경지인데 11지, 12지는요 11지는 모든 번뇌가 없어졌다 즉 이런 거예요 구름이 거치고 태양이 드러날 때 구름이 다 거쳤다는 걸 표현할 때는 11지 그러니까 구름 거치면 태양 뜨죠 태양이 선명하게 떴다 궁극의 지혜 무상, 정등, 정각이 온전히 갖춰졌다 일체의 지혜가 온전히 갖춰졌다는 12지 그래서 11지, 12지에서 지금 보조스님은 11지까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등가하기 위해 이르게 된다 어떠세요? 186페이지죠 이해되세요? 자 각주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일주보살만 되면 보조스님 대단하죠 일주보살만 되면요 몸과 마음에 번뇌가 다 했대요 그건 부처 아닌가요? 이거 좀 과하죠 이 말은 과하죠 그래서 제가 풀어놨습니다 각주 15번에 참나의 안주와는 일주보살의 경지가 되면 번뇌가 있는 그 유루의 3개를 초월하여 번뇌가 없는 정토에 안주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라 이미 정토예요 그러니까 일주보살은 이미 정토에 사세요 염불 안 해도 정토예요 왜냐하면 참나 안주가 뭐예요? 참나가 불이고 불이고 거기에 안주했다는 게 염이에요 이미 염불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법신염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미타불의 법신자리에 이미 염불을 하고 계신데 무슨 염불을 안 했으니까 일주보살은 견성한 사람은 화두에서 아무리 견성해도 정토 못 가네 하는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정토정에서 정토정에서 하는 그런 소리들 다 헛소리입니다 화두에서 견성한 사람은 정토 못 가고 견성을 못 했더라도 염불 열심히 한 사람이 정토가요 개소리 제가 저 잡아가도 좋아요 아미타불이 저 잡아가셔도 좋아요 저거 저거 악업 짓는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저기 정토정 대표하는 분이 저더러 악업 짓는다고 저한테 경고하시더라고요 구업으로 악업 짓는다고 지옥 갈 거라고 지옥을 가도 내가 가니까 나중에 봅시다 누가 지옥에 있는지 전 자신 있으니까 붙여봐도 저한테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정토정은 방편이에요 방편 정토정의 가르침 그래서 견성도 못 했는데 주구장창 연불하고 있는 거예요 견성도 못 해도 우리는 아미타불의 그 위신력으로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정토간다 개소리 아미타불을 그렇게 능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이 중생들이 지금 아미타불을 안 불러서 부재를 안 해주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미타불이 그런 양반들한테 의지하지 말라 참나를 찾으라 참나가 정토고 참나에 안 좋아하신 분만이 번뇌를 벗어나서 정토에 살 자격이 있습니다 정토정에서 온갖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1분만 제가 비판할게요 일단 263페이지로 갑시다 263페이지 여기까지만 읽어지리고 오 네 여기까지 읽어지리고 263페이지 견성이 연불이다 연불을 한다는데 견성을 못했다 견성 못했는데 정토 갑니까 아 아미타불이 견성 못해도 다 데려갑니다 그런 재주가 있으세요 아미타불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이름 외면 견성을 해서 정토 올 거다 이 소리입니다 연불하면 견성할 수 있어요 견성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견성이 연불이에요 내 본성짜리 깨닫는다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는 줄 깨달아야 정토 갑니다 아미타불과 내가 아미타불을 외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할 때 아미타불 하면서 견성을 해야 됩니다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자각하는 게 해오 완전히 들어왔는 게 증오입니다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게 법공에 대한 이해거든요 아미타불과 다르지 않다 자 그 나무 아미타불과 화두고 이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견성을 해야 정토 간다 견성을 해야 부처 된다는 거지 보조스님께서는 원돈성불론과 개초심 학 인문에서 일주의 경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일주 고살 견성이 연불이다 하면 여러분 이제 홍의학당 분들이에요 구독자인가 이러시면 돼요 견성이 연불이다 하면 구독자인가 원돈성불론의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263페이지 보고 계시죠 10신 중에 10신 중에 방편이 되는 지관을 닦아 그러니까 이 소리도요 10신으로 10신 초에 이미 해원을 했고 참나는 한번 만났고 참나 만나서 참나의 고요함과 참나의 자명함을 맛봤으니까 이 도너를 해놓고 꾸준히 점수하다 보면 즉 지관 선정과 지혜를 닦다 보면 예슴없이 고루 챙길 수 있는 공부가 이루어지면 자 지관이 쌍으로 굴러갈 때가 와요 노력하지 않아도 늘 선정안에 안주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일체 마음법이 참나 자격인 걸 알겠어요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수신결은 이거 아냐 모르냐 수신결 다 해가지고 일지보사리 경제가 별게 아닌 게 늘 생각감정호감 육군이 아무리 굴러가도 그걸 알아차리는 나의 현존의 참나 자리가 인지되고 일체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를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가 이런 비유 많이 들었죠 중력의 법칙 여러분이 알듯이 알면 인가한 거라고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늘 곱씹고 다니진 않죠 하지만 계단 오르내릴 때 그 법칙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계단 오르내릴 때 어디 벼랑이에 설 때 겁나 조심합니다 알아요 아차하면 날아가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공법공에 대해서 일체가 참나적인 걸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일체가 참나적인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슴 없이 노력을 안 했는데도 지관이 선정에 대한 현존 선정에 대한 참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참나의 현존이 늘 함께하는 공부가 이루어지면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해지니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해지니 이를 발심주라고 한다 일주라고 한다 일주 제대로 공부 발심했네 해서 일주라고 한다 밑에 볼까요 오래도록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이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해져서 정의 원명이라고 되어있어요 정의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해졌다는 건 참나에 들어 앉았다는 겁니다 참나의 현존이 늘 느껴지고 아공복공 일체만법이 참나작용인 줄 그냥 너무 지당하게 알고 있는 경지가 됐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두선을 얻어야만 부처가 됩니다 개소리 화두선을 닦아야만 염불하면 안 됩니다 개소리 화두선이 뭐라고 육조까지 화두선 하지도 않았어요 송나라 때 공부 지질이 못하니까 방편으로 나온 게 화두선이에요 나 화두선 터졌다 그래서 도 얻었다 하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해 되세요? 화두선에서 도 얻었다 그러면 창피한 줄 아세요 달마부터 육조까지 그리고 육조부터 저기 뭐죠? 대외종고가 화두 만들기 전까지 화두선 안 했어요 여러분 아는 임제니 마조니 조주니 다 화두선 안 했어요 반조선 했지 몰라 하고 바로 알았지 몰라 하고 바로 참나 알았지 누가 화두를 잡아요 그 양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이게 참 뭐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기기 힘들다고요 선어록을 공부를 했어야 지금 제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사기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참 답답하네요 화두선은 더 하급선이에요 반조선이 최상승선이에요 화두가 연불 무시하는 거고 짜증이 나서 제가 불어 좀 억강부약 차원에서 좀 눌렀습니다 요즘 화두선이 강자니까 그게 뭐나 되는 줄 알고 화가 나네 어이 저 견성했던 놈이 화낸다 이것도 저는 화두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정해가 원명해져가지고 자기 마음의 본성 공저경지를 확연히 보게 된다 일주의 견성입니다 일주 견성 이걸 보통 초견성이라고 그래요 일주 때 견성하는 거 화두 터지면 이 정도예요 확찰되고 하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정해가 원명해가지고 정신이 성성적적 늘 또렷하게 자명하게 아공 복공을 인가하고 있고 이 소리예요 성성적적이 별거리 아닙니다 그냥 늘 복공이 눈에 보이고 적적 늘 참나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항상 고요하고 참나가 늘 느껴지니까 참나 현전이 늘 느껴지니까 고요하고 참나가 아는 아공 복공의 지혜가 늘 알아지니까 늘 알아지니까 성성한 거예요 정신이 지혜 없으면 꽝이에요 뭘 깨달았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이태에 오지 지혜를 얻었어야 깨달음이지 불교는요 간단해요 깨달았다 그럼 뭘 깨달았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지혜를 얻는 거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셨다 그럼 무상 정등 정각을 얻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를 일체 지혜를 얻으셨다는 얘기예요 뭔 지혜를 얻었냐 아공 복공 그래서 이렇게 견성한 뒤에는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참나 안에 들어앉으면 이 양반은 이미 부처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부처다 부처가 되려면 아직도 또 점수를 해야 되지만 닦아야 되지만 이미 그 깨달은 도노 한 바가 이미 부처의 도노다 일주의 도노라는 건요 일주의 도노를 얻고도 또 닦아야 돼요 왜 일지로 가야 되니까 이지가 돼야 되니까 십지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하지만 이미 부처다 왜 정의 원명 참나의 고요함과 참나의 자명함 이미 내 안에 또렷히 들어앉았는데 부처죠 그런 면에서는 부처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이미 부처가 돼서 부처가 되는 이미 부처인데 아직 부처가 아니라서 자 그래서 이미 부처의 경지에 올라서서 환영과 같은 자비와 지혜를 써서 이미 부처니까 부처의 눈에는 육바라밀 자비와 지혜는 육바라밀인데요 육바라밀을 아무리 닦아도 그게 환영과 같다는 건요 육바라밀도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 닦아요 무상하면서 동시에 육바라밀도요 현실에서 구현하는 육바라밀은 무상해요 동시에 그게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나를 부처로 인도한다는 것도 알아요 무상한 줄도 알아요 현상계 안에 작용은 다 무상한 줄도 아공 차원에서 벚꽁 차원에서 그것 또한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아요 참나의 작용이니까 그거를 참나의 뜻에 맞는 작용이니까 참나의 뜻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자비와 지혜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씁니다 무상한 줄 알고 쓰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보시가 공한 줄 알고 또 뭐 해요 보시를 하라고 돼 있죠 중생이 본래 없는 줄 알되 중생을 다 구제하라고 돼 있죠 그게 그거예요 그게 일주보살의 경제에요 금강경도 일주보살의 경제를 주로 노래했어요 금강경 연락 열심히 보면 쉽지 갈 것 같죠 일주보살 됩니다 일주보살 여기 써있는 거 이해하는 경제에요 금강경이 그래서 한 일주보살 되면 자비와 지혜 육바람일도 그냥 참나의 작용인 환영이라는 거 알면서도 부지런히 닦아요 왜 그게 참나의 뜻이니까 그게 다르마의 본성에 맞으니까 쓰는 거예요 육바람일이 다르마의 본성이니까 시시각각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건 참나의 작용으로써 육바람일을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현한다는 것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죠 다른 중생도 부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육바람일 쓴다 내 입장에서는 육바람일 펼치는 거고 다른 중생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아서 부처의 길에 나도 동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계와 천상계에 큰 복을 받을 것이니 간절히 반드시 힘써야 된다 이렇게만 닦으면 인간계 천상계에서 큰 복밭을 짓는 것이니 이 소리는 이제 큰 보살이 된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간절히 반드시 힘쓰라 하고 초학의 경지들한테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주 23번 보면 극락왕생 측면에서는 일주보살 즉 참나에 안주했다는 건 다른 말로 자성정토에 안주했다는 겁니다 일주보살은 화두에서 견성하신 분은 일주 자성정토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참나에 안주했다는 얘기는 법신에 안주했다는 얘기고 자성에 안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정토를 못 가니 염불을 안해서 아미타불이 안구 구원을 안해주니 이런 개소리가 왜 등장하는 거예요 견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더 무서운 말은 염불해 가지고도 정토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 저건 공부했다는 게 입이 참 걸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제가 원래 되게 순한 사람인데 조건따라 인연따라 놔둘 뿐입니다 이렇게 격하게 얘기를 안하면 이 상황이 타개가 안 될 것 같아서 연불선이니 화두선이니 난장판이거든요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면 나를 돌아봐 줄까 봐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봐주는 걸 이런 느낌으로 한 겁니다 그럼 1주면 끝인가? 264페이지까지 한번 제가 볼까요? 264페이지까지 그럼 1주면 끝일까? 대승기신원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1주면 그러면 확철되어 화두만 터지면 성불이라던데요 그래요? 대승기신원 볼까요? 1주보살 등이 보는 바는 진여법을 깊이 믿기 때문에 진여법을 조금 본다 왜? 육바람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선정과 지혜 중심으로 보니까 조금 본다 그러나 이 보살은 여전히 스스로를 분별하니 법신보살 지위에는 아직 못 들어간다 아직 법신에 안주는 건 맞는데 초큼 안주했다 이거죠 제대로 안주하려면 1주보살 돼야 된다 그래야 육바람일이 통으로 나온다 차이는 간단해요 1주보살은 깨어있기만 하면 선정과 지혜가 통으로 나와요 깨어있기만 하면 참나의 현존이 등장하고 아공, 법공이 인가돼요 1주보살은 하나 더 있어요 육바람일의 구공까지 인가가 돼요 공성 안에 육바람일이 통으로 들어있다는 구공까지 인가가 되면서 동시에 나머지 보시지계 인욕 이런 것들이 정진 이런 것들이 1주보살은 선정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쓰지 않아도 터져 나오니까 1주라면 육바람일이 그것도 구공의 지혜를 이룬 육바람일이 통으로 터져 나오니까 1주보살 그럽니다 1주보살부터는 제대로 톨게이트 통과한 거고 1주보살은 제가 볼 때는 톨게이트 앞에 막 파란 줄 쳐져 있는데 하이패스 이쪽으로 그 정도는 들어선 격은 됩니다 곧 통과하는 거예요 곧 일지 통과하는 그 길에 들어섰다 톨게이트 입구까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자명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신결 재밌죠 수신결 재밌죠